오늘은 여러분께 남자들이 육아했을 때 여자들이 보여주는 반응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심각하고 또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을 넘어서 국가가 소멸할 지경에 이르렀다 말하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어떤 저출산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한 TV 프로그램에서 맞벌이 부부가 서로의 고충을 말할 때 남편이 주말 내내 자신이 육아를 한다고 고충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남편과 아내 모두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여자가 착한 거다 왜냐하면 남의 애 육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육아한 걸로 일 끝내고 돌아온 여자에게 힘들었다는 티 팍팍 내면 퇴근한 사람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겠어? 여자가 성격이 좋은 거다 적건? 이라는 말을 하며 이상하게도 독박 육아하는 사람 편을 들지 않고 가정에 신경 안 쓰는 쪽의 편을 들고 있죠. 실제로 또 다른 의견을 보면 남편분 어이가 없는 게 남의 자식도 아니고 내 자식인데 왜 그렇게 생색내는 거예요? 이왕 독박 육아하는 거 마음 비우고 좋게 바라봐 주세요. 당신이랑 똑같이 여자도 사회생활하는데 독박 육아가 아니라 공동으로 육아해주는 거랍니다. 여자는 사회생활하랴 남편 눈치 보랴 정신적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워킹맘이 진짜 힘든 거랍니다. 남자는 철없는 인간이라 우쭈쭈 칭찬하고 인정을 해줘야 1인분을 한답니다. 남자들은 예순이 넘어야 철들어요. 라는 말을 하면서 독박 육아를 하는 남자를 오히려 철없다 말하는 사람들을 보실 수 있죠. 여러분은 이런 말들이 이해가십니까? 둘 다 맞벌이를 하고 둘 다 힘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자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우리 아주머니들의 댓글들.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자 입에서 고마워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남의 자식 키우는 것도 아니고 본인 자식 키우는 건데 생색내고 워킹맘의 죄책감을 건드니까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다. 나는 여자의 마음을 이해한다 눈물이 자꾸 나오네 흑흑. 남자가 여자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미안하다 해야 한다. 남자가 엄마 대신 휴일 반납하는 게 고맙지만 그래도 여자에겐 말을 이쁘게 해야 한다. 라는 저 가스라이팅들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심각한 이유를 이제 조금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한 남자라면 저런 상황에서 아기 낳고 싶겠습니까? 아기 낳고 서로 맞벌이하는 입장에서 남자가 조금이라도 못하면 욕먹고 심지어 남자가 더 열심히 육아를 해도 남자가 욕먹는 세상인데 여러분 같으면 아기 둘 셋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을까요? 대한민국의 저출산 대책은 근본부터가 틀려먹었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할 건 남성들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작업을 해야 하는 거죠. TV만 틀면 남자가 잘못했다 남자가 희생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어떤 남자가 자신감이 있을까요? 남녀 갈등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세상은 너무 남성들에게 많은 짐을 짊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저런 프로그램을 만들며 남자가 희생을 해도 남자가 욕을 먹는 내용을 내보내지 말아야 하겠죠.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를 편안하게 해줘야 하고 누구 손에 키우는 게 아니라 남편 손에 키워야 한다. 라는 여론이 주가 되는 세상에서 대한민국 남성들은 아기를 낳지 않으려 할 겁니다. 남편이 주말도 없이 육아하고 해도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하기 싫다는 아내들. 이런 내용은 진짜 여성들이 반성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소멸 직전의 단계에 와 있고 여기서 뭔가 커다란 발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금 세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 대한민국은 사라져 있을 겁니다. 부디 남성들에게 잘했다 고맙다 한마디 칭찬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라봅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오늘도 회사에서 치이고 집안에서 치이는 남성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남자가 엄마 대신 휴일 반납하는 게 고맙지만 그래도 여자에겐 말을 이쁘게 해야 한다. 남자가 엄마 대신 휴일 반납하는 게 고맙습니다.